안녕하세요. 우둘러버 701입니다. 저는 약 10년 전부터 아파트에서 설비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수도, 기타 설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기에 물티슈를 버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장실 변기에 물티슈를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휴지는 물에 쉽게 녹는데 비해서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티슈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우수배관을 통해 정화조에 슬러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물티슈가 정말로 물에 녹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휴지와 물티슈를 물이 들어있는 각각의 용기에 넣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휴지 한 장을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티슈 하나를 오른쪽 용기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 2분 정도 기다린 후에 물에 잘 풀어지는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살짝만 돼도 이렇게 쉽게 쉽게 찢어지고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쉽게 힘을 안 줘도 이렇게 쉽게 찢어지거든요. 물티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티슈는 이게 휴지 종이라기보다는 이게 무슨 섬유가 뜹니다. 섬유. 그래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안 찢어집니다. 이렇게 당겨도. 이렇게 당겨도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정화조를 청소하는 모습인데요. 슬러지는 정화조 청소 시 수거 작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수거 장비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정화조 청소하는 별도로 슬러지 전문 수거 업체에 슬러지 수거를 의뢰할 경우에 정화조 청소비와는 별도로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정화조에서 건지는 슬러지의 일부인데요. 정화조 안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슬러지가 들어 있고 정화조 청소 업체에서 이들을 모두 수거하면서 작업하기란 사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티시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휴지에 비해 오수배관을 막히게 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물기가 있는 슬러지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슬러지가 최대한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바닥에 펼쳐놓은 모습이고요. 다음은 슬러지가 어느 정도 말라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직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화장실에서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주시고 대신 물에 쉽게 녹는 휴지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에게도 화장실 변기에 물티슈를 버리지 않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동영상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